안녕하세요. 릴라이의 샤입니다. 이렇게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SM타운 공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어디서? 그렇습니다. 6월 10일, 11일 양일간 열리는 SM타운 공연은 파리에서 열리죠. 이 공연을 바로 페이스북 SM타운 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주소 가르쳐 주소야죠. 주소는 바로 여러분 준비했죠. www.facebook.com.com.sm타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.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SM타운을 검색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SM타운 페이스북 채널에 들어오신 후에 꼭 좋아요를 선택해 주시면요. 생생한 현장 사진과 그리고 영상을 공연 당일날 보실 수 있으니깐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안됩니다. 사야겠네요. 그것도 저희 샤이니뿐만 아니라 SM타운에 있는 모든 소식을 다양한 언어로 전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페인씨 주소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제가 주소 다시 알려드릴게요. 바로 www.facebook.com.sm타운 혹은 또 페이스북에서 SM타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SM타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요. 지금까지 컨텐츠 프로그램 팬들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